늦은 밤 승객들을 태우고 달리던 한 시내버스. 교차로를 막 통과한 순간 버스기사가 창밖을 보더니 이내 차를 멈추고 차 밖으로 달려 나갑니다.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버스기사 오병원 씨는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버스 승객들도 상황을 확인하고는 뒤따라 나가 응급처치를 도왔습니다. 이곳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은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오 씨와 승객들은 해당 남성이 의식을 되찾은 걸 확인하고 난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위급 상황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